여러분 안녕하세요. 엠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파주에 있는 가막산으로 등산을 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눈이 와가지고 뒤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하얗게 쌓인 상태로 녹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기온이 낮 12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하 7도입니다. 영하 7도. 오늘 제가 올라가는 곳은 파주에 있는 가막산인데요. 175미터로 비교적 높지 않은 산이지만 이곳 가막산에는 새로 생긴 출렁다리하고 볼 것이 여러가지 있다고 하니까 어떠한 볼거리가 있는지 한번 등산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있는 곳은요. 가막산 출렁다리 제1주차장입니다. 이곳은 총 5개의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실 때는 가막산 출렁다리 공용주차장을 검색을 하고 오시면 출렁다리 입구까지 가까우니까 여러분들 이곳으로 내비 검색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더 춥기 전에 이제 얼른 움직여서 몸을 좀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파주 가막산 출발하시죠.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는 지금 데크길을 따라서 약 1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출렁다리가 뒤에 보이는데요. 저 출렁다리는 생긴 지 얼마 안됐습니다. 저 출렁다리 때문에 가막산이 유명해졌는데요. 저 출렁다리는 길이가 150미터로 우리나라 최장 길이의 출렁다리라고 하고요. 저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는 아파트 약 15층 정도의 높이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다리가 인터넷이나 블로그에서 볼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았는데 여기서 막상 보니까 엄청 무섭게 생겼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간대 벌써 칠럿다리 강하게 와있습니다. 엄청 무서워요. 이게 높이 봐. 다리 흔들려. 다리 흔들려. 흔들지 마요. 다리 흔들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진짜 흔들지 말라니까. 저 뒤에서 깡짝깡짝 뛰고 있어요. 무서워 죽겠구만. 다리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기 경치가 어떠냐면. 다리에서 보는 경치가요. 저쪽에 보면. 정자인데. 2층 정자가 있습니다. 2층 정자가 있고. 저쪽에 절이 있어요. 근데 너무 경치가 끝내집니다. 더군다나. 여기 지난주 일요일날. 눈까지 와가지고. 진짜. 경치가 너무 끝내주네요. 오. 와. 고거운 바나들. 나는 유명합니다. 오우. 아이좋은 군떡. 요거운 마요. 칠칶을 이번에는 기겁을 kaz아갑니다. 요거운 마요. 너무 좋게 편해질게. 아이좋은 타 ida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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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새까매. 뭘 닦고 싶다. 물티슈로. 물티슈로 좀 닦아. 물티슈로 닦아. 물티슈로. 물티슈로. 먼지 그런거 있죠. 아무래도 미세먼지도 있을테도. 젓가락을 내가 까먹고 안갖고 한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나무젓가락 여분을 조금 갖고 다니고. 칼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도려내도 괜찮아요. 미처. 왜 나만 좀 먹으라 그래. 형님. 형님도 먹어요. 참치 마요네즈. 사람들이 영상 보면서. 아 왜 추운데. 나가서 저 고생을 하고 있어. 그러겠다 이제. 젓가락 안쓰는데. 젓가락 왜 안써. 나만 쓰는거 같은데. 네. 추워도. 점심 겸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식사를. 입으로 하는지 코로 하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먹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이렇게. 정상이 올라와가지고. 해가 많이 이미 벌써 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감악산 등산. 여러분들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하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동안에. 영상을 찍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찾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지난주 일요일날 눈이 왔어요. 산을 올라오다 보니까. 눈이 아직도 많이 녹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등산하실 때. 아이젠 꼭 챙겨서. 등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악산 등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멋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